지금부터 오정열 씨를 성매매,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 및 뇌물죄로 체포합니다. 여기 체포영장. 이게... 검찰청에서 뭐하는 씨야! 검찰청이니까 조용히 가시죠. 남들 눈도 있는데. 미란다 원칙은 고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만일을 위해. 지금부터 불리한 진술은 안 하셔도 되고요. 변호인을... 증거 있어? 이거 어떻게 감독할 거야, 어? 증거 있으니까 이 난리를 치겠죠. 그냥... 잠깐만. 이거 어떻게 봐도 할 거야. 여기, 신경에omo. 여기, 신경에이도, 그럼 지혜고 오는 따뜻한승이. 여기, 신분이ausoitch. 여기, 신경에다가, 여기, 신경에다가. 여기, 신경에 있는 게, 신경에 있는지 진짜 여태에인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혜진은 진술을 따로 받아야겠다. 참고인으로 소환할 거야. 탁수호는 장혜태 살인 납치하고 같이 엮을 거지? 어. 그래야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. 송 회장은 상납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정혜진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남원식당 멤버들에게 성상남이 스폰을 제공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